오늘 오후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야적장에서 난 불이 공장 건물로 번졌습니다. 한때 시커먼 연기가 일대로 심하게 번지면서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쉴 새 없이 퍼져나갑니다.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달성군 세천리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야적장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 건물로 번지면서 두 개의 동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연기가 심해 달성군은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진화 헬기 2대와 소방차량 40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장 직원 5명은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1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가전 제품도 있고 거기 비닐 제조 공장이라고 비닐도 있는 것 같고 대원들이 불 끄다가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서 조금 애를 먹었다 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불길이 살아나지 않도록 완전 진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호입니다.